하네스를 착용하고도 이렇게 장난 깎아가지고 잘 놀아요 아이고 참나 불편할텐데 줄이 꼬였니? 아이고 아니 근데 얘네들이 줄이 웬만큼 꼬인 것도 쟤네들이 발로 이렇게 제거를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하네스 줄을 자기네들이 자유자재로 완전히 꼬인 것 말고는 어느정도 이쪽저쪽 꼬인 거는 쟤네들이 풀어요 박스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이 박스 얘네들이 많이 컸네요 진짜 보니까 쑥쑥 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내가 두번인가 지금 치워줬는데 저렇게 개방형으로 그 저기 그 저거 먼통이라고 하죠 변기통을 해놓으면 안 돼요 뚜껑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냄새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빼놓으면 막 저 모래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세번 네번 쳐줬는데 이 밑에 막 바닥에 모래 또 그득해요 아유 이제 얘네들 이렇게 놀아주고 저기에다 간식 하나 놔주면 얘네들 오늘 관리는 끝나네요 아유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잘 노는지 박스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니 이 줄을 어느정도 꼬인 거를 지네들이 푸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늦게 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자다가 저로 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앵겨갖고 애기들이 하기가 이 산속에서 애기들 둘이서 얼마나 심심하겄어요 서로가 이제 의지하겠죠 의지 의지하고 아이고 좋아해 어제도 산책을 데리고 나갔거든요 참 좋아해요 아 이게 그래도 산책을 못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산책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하네스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아이들 튕겨나가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큰애에 호두가 있어요 호두가 있는데 그 아이를 산책을 시키는데 저 나름대로 하네스를 잘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산책을 시켰는데 어머 그게 빠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그 하네스 고양이 하네스는 잘 착용하셔야 돼요 어 정말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아이고 우리 애기 여기까지 올라왔네 아가 엄마 봐봐 오요오요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아기 이뻐라 아유 무게가 묵직해요 이제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아이고 잘 놀아 아유 난 저 하네스 줄을 쬐금쬐금 쬐금 푸는 게 웃겨 죽겠네 발을 이쪽으로 들었다 저쪽 들었다 아유 아유 아io 아이고 예뻐 아이구 예뻐 아이고 아이구아구 아이고 잠깐만 flora 저거 빠질 것 같아 크으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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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거 같아 한번 보러식을 갈아 설명해 여기 Tor Sauv 잠깐 놀고 이걸 줄을 잘해줘야 돼. 잘못하면 이거 빠지면 큰일난다. 여기 난로 있잖아요. 난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아이들이 하니까 잠깐만, 못써 봐. 안 빠져요. 딱 좋아. 엄마 해줄게 아까. 아이고 세상에. 그렇게 재밌어? 아이고 재밌어. 이제 하네스 착용하는 거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애기들이. 야, 꼬였다. 어느 정도는 저기 하는데 너무 많이 꼬인 거는 못 푸니까. 완전히 꼬였구나. 아이고 지가 풀었어. 저렇게 봐봐요. 어느 정도는 푼다니까요. 하네스 꼬인 거를. 머리가 조금 머리를 쓰는 거야 얘네들이. 아이고. 노는 거 지켜보는 거 봐요. 저 위에서.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아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철장 케이지에 들어가면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놀아주고 그리고 산책도 시켜주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. 아이들이 내가 보면은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 되게 안기고. 음. 엄마처럼 생각하고. 나왔죠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달려도 바꿨는데. 줄이 꼬였어. 어떻게 할 거야. 아. 이야. 머리가 좋아졌네. 우리 아기는 또 여기서 제 옷 갖고 놀아요. 아유 너무 잘 놀아 너무 졸라 잘 놀아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어 왜 그런 소리를 내? 이야 에너지가 에너지가 아 목이 꼬였다 엄마 해줄게 엄마 꼬였다 그치? 하네스가 꼬였지 이건? 이건 못 풀지 엄마 해줄게 오 잠깐만 잠깐만 어이고 이거 꼬였어 엄마 해줄게 아가 아 이렇게 됐어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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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기다려봐 아이고 하네스 안하고 여기다 풀어놓고 키우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다육식물을 다 망가뜨렸어 됐네? 됐네 아가? 오이야 자 이루와 아이고 잘한다 어느정도 하네스가 저기한거는 할 수가 있는데 앉아있네 우리 애기 귀여워 이 석시도 애가 워낙 잘 노니까 고동아이는 침범을 고대요 이렇게 놀 때는 나는 못 노니까 응? 광석이라도 뜯자 이러는 거요?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잘 노오나 몰라 너도 꼬였구나 너도 꼬였어 엄마가 풀어줄게 너도 꼬였어?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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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장난감 엄맛 안할테니까 너네 둘이 한번 놀아봐 어떻게 노오나 보자 장난감 없이 아이고 꼬였다 너무 많이 꼬였네 어떻게 할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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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엄마 해줄게 장난감이 꼬였어? 장난감 꼬였어 한번 기다려 한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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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도 꼬이고 장난감도 꼬이고 장난감도 꼬이고 우리 애기도 꼬이고 어디로 사라졌어? 이리 와봐 엄마 해줄게 됐네 됐다 또 이제 줄을 깎고 놀아? 좀 아이들 좀 놀릴게요 흠 흠 흠 흠